오늘 방송 전에 방송 사고 날뻔했어요. 좋아. 야. 아니, 그래. 팀 구열이 일어났어요. 아비 선수가 XXKG래. 잠깐만. 두 선수의 합산 몸무게 XXKG입니다. 최초로 오늘의 승부로 몸무게 결입니다. 어쩐지 몸무게를 공개하는 거예요. 전반전 후반전이 끝난 후에 이 몸무게의 변화가 어떨지. 여기는 어디입니까? 이곳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입니다. 홍탕, 백탕, 토마토탕. 채소, 해물, 밥, 탕, 빵 등등등. 홍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터거 스타딩입니다. 이야. 오늘 하이라이트. 와. 확비 예상됩니다. 이야, 천천히 선수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다이! KOMITI tv